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갈 모양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 부산병원에서 실습을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국가의사고시를 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의 딸 조민 의전원 실습입니다 2월 24일 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에 의하면 조국의 딸 조민은 올해 29세입니다 1월 20일부터 부산대병원에서 4학년 실습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2주 단위로 진로과가 변경되고 지난주부터는 부산대병원 양산부는 정형외과에서 실습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조민은 2019년 11월 말에 3수 끝에 부산대의학전문대학은 의전원의 4학년 진급시험격인 임상의학종합평가에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학년 과정을 밟으면 또 의사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의전원 4학년 교과과정은 실습과 국가고시 준비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국가고시 합격률은 일반적으로 90%를 넘습니다 1월 달에 7, 8일에 걸쳐 실시된 2020년도 국가고시는 합격률이 94.2%에 달합니다 실습을 마치고 나면 4학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기 때문에 2021년도 1월에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민은 앞으로 의사 면허를 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질문은 사람들의 반발입니다 의과대학 과정에 설치된 연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세연의 때는 지난 2월 20일 조민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되는 걸 보면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라는 그런 자조석힌 글을 남기신 분도 있고 또 이 글을 남기신 분은 또 이런 문장을 다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 혐의민 CCBB가 밝혀질 때까지 의사 자격증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나라인가 라는 이런 글도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댓글에는 이런 내용도 등장하게 됩니다 거짓말까지 하고 버틴 이유가 이거구나 어찌됐든 버티면 시간은 가고 의사는 대고 종순만 잘 넘어가면 재판도 허지부지 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어물쩍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나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민 김현옥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조국 딸이 아닌 일반이었다면 벌써 태교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서울대와 부산대 모두 현정권 눈치가 보는 비열한 놈들 천지인가 보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한 분의 시민 권영부 씨는 이런 주장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것은 얼마나 얼굴판이 두꺼면 실습을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조국과 정경심 부부가 조국의 딸 조민의 고려대 입학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의전원은 이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공소장이 법원 판결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만 공소장 내용을 미뤄보면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의전원에서 명백한 부정 입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학과 대학원이 모두 다 교육부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려대 총장이나 부산대 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의 586 운동권 실세들은 조국과 끈끈한 동지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마도 조국 딸에 대한 가혹한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혹한 조치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혹한 조치고 본인이 범한 그런 실수와 범죄 행위에서 보면 합당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586 실세들은 일종의 이익공동체 혹은 이익집단 또 이익향류집단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끌어주고 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익숙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핵심 멤버인 586 실세들의 핵심 멤버 가운데 한 사람에 해당하는 조국이 딸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들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조국 부부의 부정 입학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를 국민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부산들은 이미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민의 의전원 입학 절차를 밟아서 조 씨에 대해서 의전원 합격을 취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와 의전원을 졸업해서 하기를 받은 사람만 의사 매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민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향후 의사 매너를 취득한다고 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 씨와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새롭게 형성된 특헌청입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586 세대들의 586 운동권들의 또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일종의 새로운 특헌청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특헌청과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법의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